손주 보고 싶으세요? 내가 너 힘드지 않게 다 도와줄 거야. 가족계인 물어보시더라.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. 유나가 나 때문에 다쳤어. 너 때문에? 그래서 도시락 갖다 주라고. 어머니 오랜만이다. 왜 걱정이 됐어? 그런 거 있잖아. 결혼까지 순탄하게 가지를 못했으니까. 처음부터 막히면 계속 막히는 일이 많으니까. 윤대쌤!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 거야. 건강하게. 오래오래. 검사 결과 암입니다. 우리 혜준이한테 잘해. 네.